추천, 그리고 질착 구독하기 알람설정 그거까지 이렇게 추가냐?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 아 아 죽어 그냥 내가 피즌데 이걸 이렇게 간다고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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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아 그렇지 딱 애쉬까지 애쉬까지 컷 이걸 이제 이동기로 삼아서 침착함 다이브 치자고 다이브 치자고 이게 서로 진짜 심리전에 극한까지 간건데 아니 끝까지 안쓰네 저거를 컷 컷 컷 아 살려줍시다 살아라 그래 아 구질구질하네 노플이기 때문에 요번에 가서 라이즈 체크하는거 보고 피하네 아주 과감한 리신 왜 안와 아 리신 왜 안와 아 아니 아 리신님 좀 너무하시네 아니 그 아 아니 이거 뭐 칼날보리 맞았다 맞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피했다 빙장했어 유지했죠 제대로죠 하하하하 재간둔기 랄론이 이번에 돼지열병으로 할인 썼는데 왜 안올라가나요 뭐가 문제인가요? 네가 샀으니까 안올라가지 팔아봐요 올라가나 안올라가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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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안되나? 조가스 같은 친구들이 오면 컷! 그냥 죽자 좀! 아.. 아.. 쓸데없이 튼튼해 진짜로 이 탑에 라이즈 같잖아 라이즈도 같고 뭐 아까 보니까 탐켄치도 뒤에서 슬슬 가던데 그렇지! 여기 이제 탐켄치는 붕을 썼으니까 뭔가 빼기가 좀 그렇다는게 탐켄치 유론이야 그러면은 일단 탐켄치한테 묻히고 컷! 그렇지 그렇지 거의 뭐 와우 전면에 있는 척 하지마 어딜 전면에 있는 척을 해 어..잠깐 조금 이상한데 분위기가 좀 어..조냐 풀리자마자 아 컷! 컷! 뭐야 이거 엘 에라이 새끼야 삼켜! 이거는 딱 봐도 조진거 같은데 저는 그냥 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바론..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10초 뒤에 바론이 나오네 피즈는 노궁인데 어..제일잘큰 우리 바텀이 둘다 죽었고 10초 뒤에 바론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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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지! 자 요거는 바로 E를 쓰지 마세요 여기 이렇게 생존 이동기로 쓴 다음에 딱 이렇게 쓰면은 슬로우까지 붙이면서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K.A.R.R.Y 이게 요새 좀 그 상대편 멘탈을 엉가뜨리네 엉어뜨리네 한 방 C 캐리가 아니고 K.K.A.R.Y 맞았지 맞았지 이 새끼야 전멸가 있으면 살려줍시다 아 좀 재미없게 할게요 평소 같으면은 뭐 쇼맨쉽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아 재미없게 하겠습니다 컷! 얘들아 그만하자 약자를 괴롭히는거는 너무나 즐거운 일 캐릭 할로님 요즘 방풀 얘기가 많던데 선글라스 벗으셔야 겠는데요 왜요? 할 수도 있지 방풀 나는 옛날에 저기 뭐야 그 이재석씨 방풀 좀 이제와서 하는 말이지만은 좀 했어요 그 저 뭐야 어 미안합니다 옛날에 좀 했습니다 오픽 랄로 아니야 어이씨 약간 그래 뭐 현실에서는 그냥 다들 기피하는 뭐 그런거지만 여기에서만큼은 빨리 그 안으로 동기화되는 그런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기술이 빨리 좋아져가지고 이 현실의 이 육체에서 소멸을 해가지고 빡팔이니까 딱빡하게 에미디아 한판 아타입 아타입 아 아 그냥 바로 아 바로 쓸걸 그렇지 그렇지 뺄 수 있냐 아 도와줄걸 그랬나 아 뭐야 그거 잡아야 돼 저기 아니 우리 바타만 아니 핑 안찍었으면 솔킬인데 오케이 궁 있어 오케이 아 이거 가다보면 킨드레드가 나오면 바로 전멸 쓰고 킨드를 누네 자 이렇게 파이크가 미드에서 개 지랄을 떤동안 우리 바텀은 뭔가 하고 있었겠지 그래도 내가 보는게 다가 아닐거야 뭐야 뭐야 이거 이거 아니 여기 안으로 들어와 들어와 그냥 못주지? 응기야야야야야야 어? 뭐한? 옳아채! 컷! 아니 내가 미드 먹는게 맞는데 아 왜 자꾸 애니비아를 사이드로 보낼라고 해 꺼져 씨발 그냥 다 꺼져 아니 아 탑 가라고 아니 씨발 그럼 난 안짤려? 둘이 가라니까 둘이 아 차단 안되네 차단하고 누구 때문에 게임이 이여 아니 뭐 바텀에서 똥지질 싸고 있던거 미드 탑에서 어그로 다 끌어가지고 바이크 로밍 다 받아주고 하는데 개X같은 소리라 저하고 미친새끼다 진짜 뭐야 뭐야 좀 좀 좀 좀 큐 아 아니 그리고 쟤들이 하는 말도 틀렸어요 아니 뭐 쟤들 뭐 탑이 잘 컸는데 뭐 바루스 쓰레쉬를 뭐 탑으로 사이드 보내면은 쟤들이 뭐 짤리네 많이 하는데 그럼 내가 가 그러면 바루스가 파밍하고 쓰레쉬가 뒤에서 저 랜턴 대기하고 그러면 되잖아 잠 써라 엇 흠 흠 흠 가자아 흠 흠 흠 흠 이럴땐 엔비드하트 밑으로 가면은 각이 더 이쁘게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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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바텀 쭉 밀고 아니 미친거 아니야 진짜로 아 뭔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 좀 컷 에잇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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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 가두고 꼬라치 헛 아 뭐 질투해라 누구 차이지 미드 차이지 말해라 누구 차이지 캐리 은하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2400 애니비아 같은 똥챔한테 개쳐 털리네 포탑골드 다 털리고 무슨 개벌레같은 특별새끼 에휴 애니비아 좋은거 같은데 욕같다 그냥 미드 차이 어허 그만들 드패 드패욕 그만들 하세요 내 잘못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안되는데 에휴 왜 내 잘못이지 에휴 이게 뭐 초등학생들 씨름하고 있는데 가서 최옥만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엎어버린거야 뭐가 다릅니까 세탁 구석 지구석 지구석 지지 dye 지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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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